100세까지 팔팔하게 채소만 잘 먹어도 아주 장수한다. 오늘 채소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. 우리 원진 박사님이 가운이 있다고요? 그럼요 그럼요. 가운이 있습니다. 제가 국민 주치의로서 오늘 정말 건강 가운 1 알려드릴 겁니다. 채소로 하는 건강 가운. 색깔 채소 365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365 법칙. 369 369가 아니라 365 법칙입니다. 365 법칙. 하나씩 떼어보겠습니다. 하루 3번. 채소 6가지 이상을 5가지 색 이상으로 잡수시는 게 좋겠다. 이걸 다시 365로 또 해보면 3대가 6대 암과 5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. 이겁니다. 와 대단한데요. 완벽한 가운이네요. 365 가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루 3번 6가지 채소를 5가지 색 이상으로 골고루 챙겨 먹는다. 근데 이게 색깔이 따져보니까 뭐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. 이게 과연 쉬운가 어쩐가 이게 어떤 채소를 먹어야지 잘 모르겠네. 그렇죠.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. 우리 김환 씨는 채소 좀 드시나요? 네. 저도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채소 진짜 많이 먹죠. 뭐 파프리카나 아니면 뭐 토마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지금 채소를 드신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대개는 다 열매 채소만 드시고 있어요. 아 그러네요.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. 토마토, 오이, 가지 이런 거 다 열매 채소거든요. 근데 채소는 열매 채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뿌리 채소도 있고 열매 채소도 있고 이파리 채소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드셔야 여러분이 사실은 채소를 잘 드시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은 다 열매만 먹으면서 아우 나 채소 많이 먹는다는 소리 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. 네.